16일 열린 뉴저지 추석맞이 잔치 공식행사에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많은 주류사회 정치인들도 자리를 함께해 한인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영석 기자가 공식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을 모아봤습니다. 16일 MKTV가 마련한 청소년축제가 끝난 뒤 진행된 공식행사에서는 한인단체장뿐만 아니라 미주류사회 정치인들도 대거 참여해 한인커뮤니티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11월 2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후보로 나선 후보들은 지원자의 피켓팅과 함께 열등 선거운동도 벌였습니다. 이 시절은 올해가 일찍이 훨씬 더 чув숙해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여러분께 여자들에게SA를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よう 보겠습니다. 또한 서울에 다행히 함께할 수 있겠습니다. SHARE why there's a great day for Korean Americans. 티면더스 크라우드. We couldn't ask for better weather. I'm so pleased to be here to pay tribute and honor the Korean community who add so much richness to our county. Thank you so much. 한편 지난 6월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의 반대 의사를 밝힌 스티브 로스맨 연방 하원의원은 향후 한미 FTA 타결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타결이 임박했다는 내용만을 밝히고 본인의 지지 여부는 끝내 밝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런데 선거를 앞두고서 한국미디어가 이걸 다그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론이 반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스티브가 깔끔하게 서포트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굉장한 프레셔가 됐을 겁니다. 이 다음에 가자마자 아마 분명히 FTA에 관한 입장을 바꿀 거라고 봅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미 주류사회 정치인들이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예상되어지는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요구되어집니다. MK뉴스 김영석입니다.